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팩트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이니까께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탐구 과목의 어떤 선택자 수라든가 또는 여러분 선택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영상을 눌렀다는 것은 질의에 대해서 또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여러분들 시중에 떠도는 루머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선생님 영상의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국어 잘 못해 나 수학적인 것도 약한데 그러면 나 분량 너무 많은 것도 싫고 너무 어려운 내용도 싫고 딱 질의입니다 질의가 그런 감옥에 제일 걱정하는 것도 하나 나 진짜 수능날 통증하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질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질의를 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무조건 택하라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화두로 삼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두 지리 선택자가 소수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게 평균 5년 동안의 지금 응시자수입니다 응시자수인데 1위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윤하고 사문이 큰 차이 없는 1위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지와 세지가 3위 4위 정도를 합니다 이제 올해는 잠깐 세지가 윤사에게 조금 밀렸는데요 이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동안의 상황을 보시면 윤사와 세지 중에서도 세지가 뚜렷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택하려고 하는 이기상 선생님의 질의 감옥이 소수라던데 소수는 얘가 소수지 오케이? 다른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1과 자기 자신으로 밖에 안 나눠지는 숫자를 소수라고도 하잖아요 경제 이런 건 이건 진짜 뭐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하고자 하는 지리감옥 사회탐구 사회탐구 9개 감옥 중에서 3위 4위 감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게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이건 그러니까 게시판 보면 온통 이 얘기야 지리 뭐 고인물 지리는 뭐 하나 틀리면 잣댄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1등급 컷 50점이 5년 동안에 과목별로 어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윤사가 몇 번 있었어요? 4번 있었어요 1등급 컷이 50점인 경우가 생윤이 3번 있었죠 한지가 3번 있었네요 세지가 4번 있었어요 세계사 3번 있었고요 동아시아사 3번 있었습니다 3은 없었어요 법과 정치 경제에 1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들 빼고는 한지 세지가 뭐 하나 틀리면 잣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그렇게 몰고 간 거지 뭔가 이슈거리는 필요한 거고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한지와 세지만이 하나 틀리면은 완전히 뭐 대학에서 내가 이제 서울 갈라 그랬는데 교회화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지리 선생님이니까 지리 얘기를 끝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건 뭐냐 이 과목들은 어렵게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경수 때문에 사탄 공부할 시간 없어서 3은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시간 없을 땐 3은 생윤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는 그건 맞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둘 다 좋은 건 없어 그럼 진짜야 여러분들 둘 다 좋은 건 없어 항상 양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둘 다 좋은 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고 한지와 세지의 오해를 여러분 바로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 어떤 과목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지리하려고 선생님 거 듣는데 선생님이 단언코 말씀을 드릴게 일단 분량을 보면은 세계사는 극상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눴을 때 그냥 상도 아니고 극상이야 그냥 한 페이지에 모르는 할배 아저씨 이름이 10개씩 나오잖아 그렇죠? 뭐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 넘길 때마다 뭐 알잖아 아우렐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토스테네스, 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지 않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균적인 문과 학생들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은 역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또 3년 해가지고 사회에서 또 이렇게 역사 공부는 굉장히 좀 상식적인 선으로 오래 왔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은 제일 부담이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고3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이 세계선 분량이 극상이야 요요요요요요 생윤, 사문 얘네 둘이 선택자수 1, 2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재밌어서 헤어 노죠 재밌진 않아 평균적으로 현대 철학이 뭘 그렇게 재밌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노미 뭐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니 그렇지? 음 뭐 문화지체 뭐 이런 거 있잖아 단어 자체가 네거티브에 일단 아노미, 문화지체, 정체 뭐 이런 거 근데 뭐 막을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지리야 불량은 중간이야 알겠지? 뭘 배우는지는 알겠지? 뭐 한국의 인문지리, 자연지리, 세계의 인문지리, 자연지리인데 이해도도 여러분들이 한지세지 어렵다 그러던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애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뿌리를 배우면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암기 과목이야 그러니까 생암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줄 뭐냐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건 뭐냐면 선생님이 요걸 잠깐 보여준 건 뭐냐면 한지는 불량도 중이고 가운데고 이해도도 중이고 암기량도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 또 중간이란 얘기고 요 중은 아니고 이 중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중생을 구제할 중이고요 알겠습니까? 기상대사 좋습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니까 한지가 암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과목보다도 뿌리를 통해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라는 건 이해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그건 암기야 그거는 진짜 암기지 근데 이걸 암기하면 어디에 인구밀도가 높을까? 사는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잖아 경사가 있으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 그랬잖아 이런 대단한 건 이건 사는 거고 여기 사는 건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밀도는 이쪽이 높을 거고 경지율 그러니까 경지라는 게 경작 가능한 땅으로 아무래도 평지에서 경작 가능한 땅이 많겠지 그러니까 경지율 이쪽 높을 거고 논 논은 물을 가둬야 되니까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잖아 평평한 땅이 좋겠지 그러니까 논 비율 그럼 밭 비율은 거꾸로 논 아니면 밭이거든 꽃밭 뭐 이런 것들 다 뭐 뭐 파밭 대밭 다 밭이야 그러니까 논 비율 높으면 이쪽은 논 비율 낮으면 밭 비율이 높아 기온도 봐 여기는 높잖아 높으면 서늘하지 뭐 이런 것들 풍속도 봐 여긴 높으니까 막히질 않아 높은 데 올라가 봤지 막히지 않으니까 바람이 세 강수량 이런 것들이 다 왜 나중에 이제 바람 배우면 부딪혀서 많이 내려 이런 것들이 이 그림 하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됨입니다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 한국지리는 예를 들면 춘천 닭갈비 뭐 이딴 것만 외우는 줄 알아 부산 어묵 이런 거 그런 건 암기가 맞지 부산 어묵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물론 이제 바닷가니까 어묵이겠지 오케이 그거는 한국지리의 아주 아주 일부분입니다 한지라는 과목도 고3이 치르는 과목답게 이해의 기반에 여러분들 추론하는 과목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대학에 간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한국지리는 공부할수록 내용이 줄어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수록 계속 양이 줄어드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니까 선생님이 다른 과목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딱히 뭐 계산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국어 과목도 구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중적인 여러분들이 택하기에 참 부담이 없다 통수 가능성도 없죠 통수 가능성은 이게 윤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회문화 같이 약간 좀 국어 또는 비문학 이런 성격 강한 과목에서 그런 통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과목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리 과목을 소개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탐 선택의 기준 세 가지 여러분의 성향 또 내신 과목으로 택했는지의 여부 여러분 구경수의 현재 어떤 완성 상태 구경수 아까 말했지만 완성 상태 구경수 아주 부족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윤삼은 가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좋아하냐 이거야 성향 여러분도 알지만은 사람은 좋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잖아 엄마가 여러분들 게임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안 해 어떻게든 핑계대잖아 어떻게 해서든 뭐 잠깐 엄마 잠깐 저 저기 볼펜 좀 사러 갔다 올게요 볼펜을 왜 피시방에서 사 그렇잖아 엄마도 잠깐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누가 그러잖아 좋아한다면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하는 거고 싫어한다 여러분 알잖아 특히 공부라는 녀석은 싫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안 돼 어떻게든 안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 지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 건데 선생님이 되게 되게 여러분들 재밌게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봐가지고 선생님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있는 짤막한 영상처럼 강의하지 않아요 진실되고 철저한 준비로 여러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거야 아마 수업 들으면 어? 이거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무슨 코미디 빅리그 무슨 개콘의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그건 우연히 빵 터졌던 걸 뭐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수업하면 사람 기절하죠 여러분 그거는 전체 강의 중에 뭐 한 크기 일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향을 무시하고 선택한다 수능날 여러분이 말하는 헬게이트 앞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송되어 있어요 알겠죠? 성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향 성향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리는 딱히 어떤 성향을 띠는 감옥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러고 지리를 바로 첫날 그만두는 애들이 제법 있어요 두 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리 선택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좀 놀라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것 때문에 왜 지리를 내가 싫어했는지 또는 두려워했는지를 진짜 우습게 생각할 거야 아무 문제 이것 때문에 질이 어려웠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두 번째야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 교실 안에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두 달 지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양평도 홍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넌 니네 반 친구 이름 다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걔네들은 이름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데 맞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렴풋이 드러나도 봤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정말 오해입니다 지리 감옥하고 한 두 달 지나잖아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리는 요고 요고 그리고 상지를 하면 유리한 점이 어떤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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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때는 여러분 라때는 한 7,8년 전 한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쌍지가 두 번째로 경우의 수가 많았던 사탐 조합이어서 제일 많았던 건 한지와 사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지 사문 그 다음이 쌍지였었지 쌍지 좋은 점 말씀드리면 내용적으로 겹치는 건 15% 정도야 물론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이 겹치는 게 뭐냐면 학습 방식 그리고 선생님이 둘 다 같이 하잖아 너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뭐 도시 단원 인구 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원리가 똑같아요 지형 단원도 해안지형 이런 건 아예 똑같죠 카르스 지형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고 그렇다면은 쌍지하는 건 당연히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는 또 뭐 고인물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고인물의 끝판왕은 역덕이죠 역덕 그럼 그리고 경제 경제는 고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6천명 하잖아 근데 걔들이 대부분 서울대 경영 고대 경영 연대 경영 경제 이런 데 가는 애들이야 오케이 어 여러분들이 진짜 뭐 선생님이 뜻은 잘 모르지만 던전 던전 던전에 가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도 물론 고인물이 없지 않겠지만 고인물의 끝판왕은 역덕하고 재미있는 거는 뭐 오르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선생님들 교과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내용이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잘 보면 대부분 역덕들이야 알겠니? 지리나 이런 거는 왜냐면 그만큼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강의를 꼼꼼히 더 보는 거지 다른 과목 대비로는 선생님 보기엔 그래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두 말하면 잔소리야 오케이? 선생님이 가장 올해는 특히나 간결한 올해는 여러분 교재만 교재를 딱 보는 순간 어? 교재가 너무 얇아 진짜로 선생님이 진짜 올해 진짜 작심하고 만든 교재거든 듣기만 하는 그런 마술 공부의 방법 깨우쳐드리고 선생님이 오래 했단 말이야 들어볼 만한 강의가 될 겁니다 알았죠? 지리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깨우쳤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 믿고 선생님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무슨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 보십시오 오케이? 어? 20년을 그래 왔어요 이 수능판에서 이제 20년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어? 선생님으로 하는 지리공부 여러분들을 정말 한박 웃음 짓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